궁금한 기사가 있어요 비트맥스의 BSV 하드포크에 관한 기사에 관리자와 협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사용자로부터 BSV 코인을 압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커뮤니티는 이게 업데이트냐 며 스캠이라는 식으로 선동하던데 그건 아닐 것이고 궁금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비트맥스에서 비트맥스에서 올린 기사를 좀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맥스 사이트 자체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뭐랄까 지저분하지도 않고 신뢰감을 주는 사이트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비판적이거나 좀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이런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골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다 쓰거든요 비트맥스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신뢰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사 자체가 그러나 내용을 보면 들어가보면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트맥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집어 보겠습니다 BSV is a Bitcoin Cash Spin-off token which launched in November 2018년에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갈라져 나온 BSV라는 코인이 있는데 비트맥스는 프리머리 프로모티드 바이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 스테프니인가요 이게 저는 스티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 부분도 좀 그렇구요 아무튼 크레이그 박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프로모티드 바이 BSV를 주로 크레이그 라이트로부터 홍보를 받고 있는데 이 크레이그 박사라는 사람은 that he is Satoshi Nakamoto 그러니까 본인이 Satoshi Nakamoto라고 하는 조작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었던 근데 이제 Who Appears 이렇게 보면은 Appears 이렇게 해서 좀 피해나가요. 이제 Who, Who Ever Put Forward가 아니라 Who Appears To 이렇게 좀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 결국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걸로 보이는 크래그 라이트가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BSV라고 하는 게 있는데 BSV가 Appears to be engaging in a major protocol, 그러니까 중요한 프로토클 업데이트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November 11월 10일에 새로운 BSV 클라이언트가 배포됐다. 이 클라이언트가 배포된 거는 FTX가 파산 신청하고 이런 정신없는 시점에 이 시점을 틈타서 배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타이밍이. 그래서 왜냐면 이 새로운 버전에는 이제 좀 뭔가 굉장히 심각한 프로토컬의 체인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뭐라고 그러죠? 몰수? 그 프리징? 자산 몰수 트랜잭션. 트랜잭션 몰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 변경이 어 릴리지 노트에 오피셜 릴리지 노트에 좀 뭐랄까 적절하게 좀 크게 하이라이트 되지가 않고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 BSV가 이제 무슨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단순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킹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도난을 당하고 그게 도난 당한 게 명백한 경우 그걸 이제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는 다시 복구하는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렇게 잘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걸 가장 유명한 체인 중에서 그런 거를 제일 처음 한 게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은 그 DAO라고 하는 이제 그 컨트랙트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때 대량의 해킹과 이제 해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래서 자산을 이더리움의 주요 그 멤버들이 자산을 탈취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비탈닉과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거를 다시 원복하는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 이제 이런 거의 히스토리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닥에 참 문제가 뭐냐면 해킹을 해킹하면 키를 잃어버린 사람 잘못 지급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훔친 어떤 작물이 그럼 도둑놈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잡아 가지고 빼서 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토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이 있는데 금을 도둑이 훔쳐 갔다. 그러면 훔쳐 갔을 때 금이 납으로 변하고 그 납을 도둑이 납으로 변하니까 도둑이 이제 금의 가치가 아니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물론 납으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인 거니까 원래 금을 훔친 거니까 금을 훔쳤는데 훔치고 나면 납으로 변해 그리고 다시 돌려주면 다시 금으로 원복이 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디지털 월드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원래 있었던 얼라키 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처음에 다 이제 있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토시 형님이 그걸 잘 설명을 안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약 11만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해서 잃어버려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게 우리가 흔히 초기 트래블 블록에 있는 비트코인 및 사토시가 총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거의 200만개에 가깝다 라고 하죠. 그 200만개에 잃어버린게 아닙니다. 그 11만개 그러니까 한 5%도 안되죠. 물론 이제 사토시게 그런거고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거는 또 다름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겠죠. 어 지금 말씀드린건 언스플릿 그러니까 비트코인 BTC BCH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BSV 3개 다 합쳐 다 따로따로 이제 그만큼씩 있는거죠. 최소 한 210만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11만개가 어 탈취를 당했구요. 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되찾아 오자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건데 어 계속 이제 뭐랄까 이게 다 연결되는게 어 그 크레이그 박사의 반대 진영 쪽에서는 계속 서명을 하라 서명을 하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거죠. 강요를 하는거고 전에 제가 그 히스토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크레이그 박사 이 크레이그 박사를 사기꾼으로 모함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정말 그렇게 사기꾼을 믿어 믿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크레이그 박사가 사토시라는 걸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어 진영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거 뭐냐면 서명을 하라 이거에요. 진짜 코인하니까 옮기라는거죠. 그래서 어떤거냐면 코인 그 사토시가 서명을 하는거는 크레이그 박사가 본인이 사토시다라는 걸 증명하는거 외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나 코인을 옮기게 되면 간단하게 코인을 옮기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키오너가 즉 그 자산의 오너라는 걸 사토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은거에요. 그 사토시를 공격하는 증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압력 둘 중에 니가 키 코인을 옮기던가 아니면 계속 사기꾼 누명을 쓰던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속된 말로 그 화투에서 그 꽃놀이패라고 하죠. A로 가도 좋고 B로 가도 좋은 그 상대편 진영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차에 그러다 차에 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BSB 진영 내에서는 굉장히 자조 섞인 스타일로 그 순 순이라는게 있어요. 순 순이라고 하는 밈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뭐 곧 대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때 발표가 됐던게 이제 소송을 한다 라고 크레이그 박사가 소송을 할 거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김이 빠지고 기대했던게 그게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김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크레이그 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사토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의 고민을 거쳐서 이제 8월 걷고 나서게 된거죠. 왜냐하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길을 택한 거에요. 어떻게 보면 서명하거나 코인 옮기는 거는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굴복하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전 업계에 잘못 전파되어 있는 그 Your key? Not your key Not your coin 이 만트라 있죠. 이 연불소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도둑맞은 그 10만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이 실제로 실세계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거죠.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단계가 거의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화면이 비트코인 블랙리스트 매니저라고 하는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자산이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당한게 확실하다면 먼저 법원에서 그거를 소명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요. 법원 판결을 받고 나면 법원 판결을 받고 나면 법원 판결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판결문은 양식이나 뭐 이런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세계에서 벌어진 법원 판결문을 비트코인 노드 소프트웨어 쪽에서 디지털 월드에서 그걸 인식을 하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터리 라고 하는 공증인 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증인과 노드 네트워크 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전에 이 트러스트 신뢰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공증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쓸 때 CA 라고 공인인증기관 같은 것을 두고선 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받아서 은행에서 이제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거 되게 유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기관처럼 그 공증 말 그대로 이제 이 블록체인의 공인인증기관을 하나 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SV에서는 노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노터리가 있고 그 노터리로부터 법원 명령을 이제 받으면 노터리는 그 법원 명령을 비트코인 노드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맷을 다시 디지털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노드 소프트웨어에 포맷을 띄웨어 그러면 그 각 노드에서는 해당 도둑맞은 도둑맞은 어드레스에 대한 자산을 프리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키를 이제 키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뭐 그냥 들어가서 지워버렸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를 1차적으로는 프리징을 해서 보호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한 100일인가 정도 후에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또 다른 법원 명령을 통해서 받게 되면 이번에는 그걸 이제 리커버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락 스크립트 없이 그 언락 스크립트 대신에 법원 명령으로 코드를 코인을 언락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번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비트맥스는 뭐라고 추측을 하고 있냐면 이게 마치 아무 코인이나 그 이제 크레이그 박사가 사토시 코인을 전부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면서 사토시 코인을 다 자기 멋대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이 프로젠트 그러니까 조작된 뭐 증거 이런거는 구체적인 여기 보면 조작된 증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트위터 링크가 되어 있죠 뭐 이런것들 뭐 이런것들 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프러드러트 백데이트라큐멘트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 뭐 대부분 어디서 만든걸로 밝혀졌나요 그 로시 이 뭐지 데이브 클라이만 동생 아이라 클라이만과의 소송 과정에서 어 그 로시 프리드만 이라는 변호사 그 이제 폭로하는 비디오가 나왔었죠 그 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이 업계에서 온갖 그 소송전을 통해서 사람들 등 처먹고 막 사기 버리고 일부러 어떤 자기 경쟁 코인에 대해서 뭐 이제 소송을 하고 막 그랬었던 내용들 어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 그 와픽 보면 굉장히 이 비트맥스에서 하는 얘기가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럴듯하면서도 살짝살짝 살짝 살짝 묘하게 어 이제 틀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 무엇을 유도하냐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지 마라 각 거래소들은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가 유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드포크를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편들어주면서 보통 이제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것처럼 저는 이런식의 스탠스가 가장 좀 해롭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스트님께서 어느 국가의 법원 판결이 유효한가요 미국 법원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터리랑 노터리랑 노터리가 결국은 공인인증기관 같은 거니까 그 노터리랑 같이 관할 관할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법원이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그런 법원 판결을 좀 명확하게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이제 고스트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어 좀 제 3개 3개 국가라든가 타락한 법원 뭐 이런 데서 자기 멋대로 뭐 실제 그 판결 자체가 좀 믿을 수 없을 때 법원인데 그 판결 자체가 믿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 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프리징은 비교적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다시 그거를 원복하는 거 원복하는 거는 어 그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이미의 코인을 그렇게 자기 거라고 법원 판결문 하나 들고 가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버리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정말 주인이 없었다면 상관없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 그래서 멀쩡하게 있고 키도 잘 들고 있는데 해킹 당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 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제 작업 뭐 그런 일을 벌인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이건 진짜 또 다른 방식으로 탈출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음 처음에는 이제 블랙리스트 요거는 이제 잠그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아 이 자산들은 이 자산들은 해킹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함부로 누가 못 움직이게 하자 해서 이제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이것 중에서 아 이제 얘네들은 어 법원 명령에서 어디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릴리즈된 게 이거예요 어 요건데 어 만약에 이 맥커리즘 자체가 잘못 동작해서 여기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들어간 거 자체가 애초에 이게 해킹이 되거나 문제가 없는 건데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주인이 근데 이게 들어가서 주인이 이제 쓰려고 했는데 미리 알면은 그러면 이제 좋겠죠 그러면 다시 그 주인 요거를 이제 제 3개 어떤 좀 제 3세계 법원에서 했고 근데 주인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어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자기나라 뭐 이게 법원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소송 을 통해서 지니가 한번 다시 가려줘야 되겠죠 뭐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딴 데로 이전까지 됐어요 근데 그동안 원래 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라는 거 소명하면 되죠 소명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똑같은 과정을 갖춰서 사실 이건 내 거고 멀쩡하게 내가 내 거였어 그래서 그 이제 법정 가가지고 자기 이거에 대한 실제로 프라비키로 이거 해제하는 거 보여주고 이거 내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떻게 입수한 경로라든가 이거 다 소명을 해서 실제 자기 거라는 거를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다시 원복을 하면 되죠 블랙리스트 넣었다가 해가지고 다시 다시 원래 주인한테 주면 되겠죠 사실상 키가 코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코인의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이거는 모든 돈이나 이거 모든 자산이나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입수한 방법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입수하게 됐는지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죠 소액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자산은 내가 그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증빙을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생각해보세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골목에서 삥 뜯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돈 100원 돈 200원 이것도 못 지키는 거죠 사실상 그냥 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내 몸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어떤 소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뺏기는 거죠 사실상 내 돈인데 뺏겼으니까 다시 찾아오면 좋겠지만 애들 간에서 그렇게 삥 뜯기고 하는 거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보시면 다 그거 누가 보호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먹어서 자기 몸에 소외된 거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명의에 등록된 대부분의 돈과 자산 모든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남이 안 뺏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그냥 그 자연 상태로 놔두면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못하고 있죠 즉 어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분쟁이 발생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라는 분쟁이 발생하면 이미 이거는 나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누구 겁니다 라고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 재산 모든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장부에 내가 내가 내 키를 소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키도 여러분이 분실하기도 하고요 근데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탈취를 해 가죠 해커가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는 키는 들고 있지만 그건 소유권을 들고 있다고 볼 순 없죠 이를테면 이제 국가의 능력이 더 강력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커가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탈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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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훔친 거를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통제는 그쪽에서 하지만 소유권은 원 원래 그 키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있죠 소유권은 소유권은 그러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통제권까지 다시 가져다 다시 되돌려 주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이렇게 쓰거나 소액을 쓸 때는 그 자금이 일일이 다 추적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모든 자산 거래는 추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빅브라더 1984 소설 1984 에서 나온 빅브라더처럼 이렇게 막 CCTV로 읽어서 애투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스스로가 소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국가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는 방식은 아니고 개인이 어쨌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취직했는지 필요한 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죠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그냥 딸랑 키 들고 있으니까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에 여러분 고스트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고스트님 거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법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스트님께서 그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 그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고스트님의 명의가 적법하게 기록이 됐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것만으로 끝나죠 근데 분쟁이 생기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 뭐 고스트님이 모르게 누군가가 고스트님의 이름을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들레기 위해서든 뭐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스트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고스트님의 명의를 가져다가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 뽑았죠 자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고스트님이 그거를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도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법원 법에서는 항상 뭐냐면 실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 판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문서는 어떤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적 진실을 판별하는 하나의 하나의 중요한 증거 역할 정도를 하는 거지 그 자동차 등록증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그 법적 소유권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뭐 일상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99.9% 그게 대신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코인의 소유권이라는 게 상당 부분의 평범한 상황이라든가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키만 들고 있는 것으로 가름이 되죠 그런데 그 키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어떤 특정 어드레스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다 이거 사실 내 건데 라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단순히 키를 들고 있는 게 소유권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자산을 여러분이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그 경과 과정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라는 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대부분 모든 분쟁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폭력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는 폭력적으로 해결을 해왔겠죠 근데 폭력은 나빠서 라기보다는 우리는 폭력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비폭력이고 이제 합의에 이르는 게 좋아서 뭐 사회가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 좀 더 그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건 뭐냐면 폭력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 그 효율적인 그 분쟁 조정 방법을 개발해 왔어요 인간 사회는 그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게 법 시스템 그 다음에 도덕 그니까 법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양심 뭐 이렇게 해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그 가장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 말고 조금 이제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자 문제 오늘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또 아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펄드도 한마디로 비트맥스에서 얘기하는 건 교묘한 펄드고요 교묘한 펄드고 교묘한 펄드를 넘어서니까 투자자들에게 BSV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을 심어주는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 BSV 홀더들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죠 그 교묘하게 펄드를 하는 거와 동시에 실제로 하드포크를 유발시켜서 BSV 쪽 네트워크를 많이 좀 정말로 불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이제 이 공지사항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원래 본론 비트코인 강독은 시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그 앱스트랙션이랑 인트로덕션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